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전 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현관 인테리어 할 때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현관 센서를 한번 컨텐츠로 다뤄볼까 하는데 어떤 놈이냐? 요 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제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생겼죠 보통은 요런 제품을 이때까지 많이 써왔어요 근데 저만 알고 있기에는 또 너무 섭섭한 감이 있어 가지고 꿀템 하나 푸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텔트론 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센서예요 그냥 현관 센서 있잖아요 뭐 지나갈 때 사람 감지하고 불 켜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일단 생긴 거는 뭐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놈이거든요 기능적인 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자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항상 써오던 이런 매립형 센서 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직부 타입의 센서 라든가 이 기능은 별로 다른게 없어요 그냥 사람을 감지하면 켜지고 시간 조절 감도 조절 조도 조절 뭐 싹 다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이제 제가 현관 인테리어 할 때 꿀템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조명에다가 센서 같이 딸려오는 놈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간접 조명과 그리고 다운라이트라는 매입 조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쓰는 제품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일단 생긴게 눈알이 가운데 박혀 있는 것부터 조금 우리 디자인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현관 천장을 인테리어 할 때는 도장이 됐든 페인트가 됐든 백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색이 온전한 백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이 달렸을 때는 굉장히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존 이렇게 직북 타입보다 매립형을 많이 선호하게 됐었는데 또 요놈의 단점이 또 있어요 이거보다 직북 타입보다는 좀 크기가 적기 때문에 살짝 덜 보이기는 한데 우리 현관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집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크지 않다라는 거 고작 해봐야 한 뭐 한두평 정도 요렇게 될 건데 그 한두평 안에서 우리가 매입 조명을 뭐 세네 개 이렇게 달고 거기에다 스프링 쿨러 나오고 간혹 전실인 경우에는 소방 감지기 달려 있고 거기에다가 센서 달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디자이너 분들은 아마 뭐 조금 공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타공 배열을 내가 생각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배열을 깨트리거든요 항상 매입 조명의 간격이 900씩 가는데 요놈 때문에 900 사이에 요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은근히 신경 쓰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디자이너 분들은 그런 거 작은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템 하나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찌 됐든 매립이 됐든 노출이 됐든 눈에 보이고 등에 배열을 깨트려요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천장 위에 올려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천장 있으면 천장 위에 올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센서가 꼭 천장에다 올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발장 안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신발장 문짝을 뚫고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천장 위에 올려놔도 석고보드든 MDF든 뭐 콘크리트나 할 거 없이 감지를 해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디자인의 급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센서를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희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내가 화장실에 가서 환풍기를 딱 응가를 하고 나오면서 딱 껐는데 갑자기 쫙 멀리에 있는 현관 센서가 불이 딱 켜져요 그럼 새벽 2시에 막 소름 돋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거실에서 TV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 불이 아무것도 안 했어 화장실도 안 갔다 오고 뭐 그 앞에 지나다니지도 않았어 근데 깜빡 들어왔다가 꺼지고 조금 있다가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켜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 환풍기 흰 페리나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콘덴사 콘덴서만 하나 꽂아 주시면은 뭐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아니면은 센서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이 센서 자체가 현관용 센서가 있고 계단용 센서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통을 할 때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계단용을 유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센서 등을 하나 달았는데 센서가 딸려 나오죠 그 자체가 계단용 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거는 어째 됐든 뭐 환풍기의 콘덴사 설치하면은 뭐 해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얘는 그냥 단순히 움직임만 감지 해가지고 어 불을 켜졌다 꺼졌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천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뭐 기능적으로는 이 제품들 다 기능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뭐 감지 센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간 조절이나 뭐 아니면 강약 조절 아니면 조도 조절 뭐 다 가능은 한데 이놈의 장점이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노출형 안 쓰니까 이건 갖다 치우고 매입형 갖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놈을 넣었어요 넣는데 이상하게도 현관 앞 복도를 왔다갔다 할 때 이놈이 감지를 해버려요 왜냐면은 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옮길 수도 없고 옮기게 되면 구멍이 나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놈 같은 경우에는 천장 안에 넣어버리고 현관에서 만약에 감지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방향을 살짝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뒤로 살짝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게 없어도 되죠 왜냐면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실에서 살짝 왔다갔다만 해도 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데를 대비해서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다 무조건 장점이잖아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우리 중요하잖아 이거 이거 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재실감지기 같은 경우에 기존 메리편 같은 경우에 15,000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49,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보면 약 34,000원 정도가 더 비싼 거죠 이렇게 두 가격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게 비싸 보여서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뭐 1,200만원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천만원씩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잘 인테리어 실장님한테 가가서 사라사라 하면서 아 실장님 저기 뭐 요런 게 있던데 요런 거 하나만 넣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우리가 3만원 없어? 3만원 있잖아요 그냥 사도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아마 내보내게 되면은 많은 인테리어 디자인 실장님께서 아마 요 제품을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활용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도 우리 집이 대저택이라서 복도가 길게 낮아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천장에다 올려 놓는데 문제는 거리가 길면은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끝과 끝에 하나씩 설치해서 3로 스위치처럼 센서 두 개로 조명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텔트로네에서 나오는 요 제품은 미니라는 제품인데 그냥 일반 오토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 왜 안 보여드리냐 저는 인테리어 시설에 관해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지 그 제품이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떨 때 쓰냐면은 넓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게 주력이기는 해요 그런데 요거는 뭐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또 이렇게 부탁 부탁하고 해가지고 요놈을 또 이렇게 소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방법이나 세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세팅하는 거는 시간하고 감도하고 저도 이렇게 낮아 있습니다 보면은 한쪽에 보면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거고 선은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이렇게 검정석 두 개가 전원 이게 노란색 두 개가 출력인데 여기까지 알지 말자고요 그냥 요거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인테리어 실장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DIY 하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검정색이 입력, 노란색이 출력 아 오케이!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품만 보면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현관 바로 옆을 지나다닐 때 저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감지한다고 하면은 이 센서를 다시 뒤로 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천장 안에 넣어놓고 쓰기가 뭐 나중에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장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신발장에다가 이거 설치할 수 있게 우리 인테리어 실장님들한테 신발장에 넣을 수 있게 배선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동작 속도 뭐 이런 거 감지 속도 이런 거는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저 감지하면은 바로 빵빵 잘 켜지네요 또 잠깐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는 또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 속에 나온 다운라이트의 빛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것도 뭐냐고 막 이야기 하실 분들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다음에 좀 몇 달이 됐든 한번 꼭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단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는 하지 않더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보신다 하면은 그때 또 제품을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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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